건강하게 보내는 해법, 엉덩이 근육을 키워라. 엉덩이 근육이 커지고 엉덩이에 힘이 생기니까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편안하게 서지더라고요. 우리 몸의 제일 큰 근육이 엉덩이랑 대퇴근육이라고 하는데 엉덩이 근육이 힘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허리 받치는 힘도 좋아져서 허리도 안 아프게 되고 주부님들 늘어나는 뱃살도 아마 많이 완화되시고. 몰랐어요. 뱃살 관리는 중요하다는 얘기는 하도 들어서 그쪽으로만 집중했지. 엉덩이는 그냥 깔고 앉을 때 쓰는 그런 거로만 생각했어요. 깔고 앉을 때 쓰는 비계 덩어리 정도로. 이게 있어야 쿠션이 있어야 좀 더 아프니까. 나이를 먹었으면 엉덩이를 더 많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이 근육이라는 게 결국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쓰는 공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. 그런데 그 근육 중에서 제일 큰 근육이 바로 엉덩이 근육이에요.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이 튼튼해지고 엉덩이 근육을 키운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몸에 화력발전소가 빵빵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. 지방을 확확 태우는 건가요? 그렇죠. 맞습니다. 예전에는 그냥 아궁에다가 불을 지폈다면 이제는 화력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소모를 하기 때문에 군살이 찔 시간이 없는 거죠. 그런데 오형 씨는 지금 막 화력이 막 그죠? 네 맞습니다. 지방이 막 엄청 타고 있는 거네요. 불이 막 타는 거예요. 엉덩이 근육 키우는 손가방 운동법. 가방을 든 채 다리를 넓게 벌린 후 엉덩이 힘으로 번쩍 들어 올려주세요. 오늘의 의뢰인 명현숙 씨도 따라해봤습니다.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고 살짝 구부리시고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세요. 최대한 뒤로 빼고 최대한 이 엉덩이 가까이에 해서 엉덩이를 빵 쳐세요. 엉덩이 힘으로. 엉덩이 힘으로. 엉덩이 힘으로. 힘으로. 공예탕이 나왔다. 어떻게. 아니. 웃어가지고. 아니 우리 백령기 주부님들이 근데 다 딱 이 정도. 이 정도까지만. 이 정도까지만. 자 다시 해봐. 이렇게. 감정. 이렇게. 감정. 감정. 이제 감정이시면 모른 척하고 뒤로 차시면 돼요. 진짜 엉덩이는 이렇게 앉을 때만 썼지. 엉덩이를 움직여라 이랬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. 특히 나이 들면서 엉덩이에 별로 신경 안 쓰시고 별로 집중을 안 하시는데 다른 부위 운동하시는 것보다 이거는 집에서 혼자 계실 때도 하실 수 있으니까 엉덩이 운동을 매일 꾸준히. 실천을 하시면 아마 달라지는 몸을 느끼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